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만약에 이 느낌이 맞는다면 그래 스텝업으로 나오고 캠페인으로 나올 건데 뭐 와노쿠니 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오뎅이랑 용카이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스텝업이에요 5단계 스텝업이고 지금 이 느낌이 맞다면 용카이도우와 이 오뎅이 저걸로 나오는 거라는 거지 그 와노쿠니 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캐릭터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이 오뎅은 이미 애니에서 나오고 뭐 성우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기술도 다 공개가 된 상태 용카이도우도 마찬가지로 21일 날 보스전으로 공개가 된 상태고 그리고 용카이도우 같은 경우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만들어 놓은 캐릭을 안 쓸 수는 없어 만들어 놓은 캐릭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용카이도우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카이도우와 이 오뎅으로 이번에 원바로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묶어서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자면 용카이도우와 오뎅이 묶어서 나온다 묶여서 나올 것이다 요게 어떤 식으로? 페스티벌로 묶여서 스텝업 5단계 저는 이거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합성이라기에는 어색함이 거의 없어 어색함이 거의 없고 근데 나는 예상을 한 건 이게 용카이도우 모습이 아니라 카이도우가 조금 뭐랄까 옷을 하나 더 입었던지 아니면 조금 외형이 변해서 기술이 브로브레스 용으로 변하면서 브로브레스를 쏘는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오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오뎅은 내가 얘기했잖아 오뎅은 나온다 골드로저 나오는 건 애매하다 하지만 오뎅은 나올 것이다 왜냐 골드로저는 뭐 공개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골드로저는 애매하다 근데 오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기술 공개됐지 애니에서 성우진도 공개됐지 그리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었잖아요 오뎅은 그래서 오뎅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용카이도우는 기존에 예상한 건 일반 카이도우 형태인데 외형만 조금 다른 형태로 카이도우가 나올 건데 기술 형태로 용카이도우로 변신해서 브로브레스를 쓸 것이다 마치 드레이크처럼 그런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용카이도우 형태로 나오는 건 봐서는 이게 또 보면 예상이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습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떡밥 돌면 늘 그랬거든 원배로가 이 모습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주 높다 그리고 아 오뎅보다는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용카이도우죠 용카이도우 용카이도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카이도우가 출시가 될 것이다 이거를 보스전 끝나고 내가 봤을 때는 보스전이 끝나고 보스전이 한 보통 일주일에서 일주일에서 이주 돌아가니까 일주일에서 내가 봤을 때는 설날 설날쯤 나오지 않을까 설쯤 만약에 일본이 한국시장을 알면 우리 학생들이 세뱃돈을 설받는 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용카이도우로 쫙 흡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비영의 예측은 용카이도우랑 오뎅은 나올 것이다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나올 것이고 내가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이렇게 용카이도우 형태로 나올지는 몰랐다 약간 뭐 각성카이도우 다른 카이도우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용카이도우 형태로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나온 이상 이렇게 나올 확률이 내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은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두개 나올 거니까 지금 여러가지 다이아를 주면서 이제 다이아를 좀 주고 있잖아요 주면서 다양한 뽑기들을 막 내고 있어 그거 지금 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하는 거 아니고 그거 잘 모아놨다가 여기에 써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봤을 때 페스티벌 요거 5단계 스텝업 아무튼 이거 같이 갈 거야 같이 분명히 이거 두개 같이 갑니다 이거 두개 같이 갈 거야 그래서 와노쿠니 뭐 캠페인 와노쿠니 이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땐 같이 갈 거야 뭐 와노쿠니 초페케 이벤트 뭐 이렇게 갈라나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카이도를 기대하면서 이거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다같이 단체로 지금 다이아 400개씩 장전해놨어요 공개 무개 이거 뽑고 갑니다 네 자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다이아 장전해놓은 거 다 탕진띠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떡밥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이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지금 출시가 됐는가 일섭에서는 출시가 되었는가 이게 좀 궁금해요 이제 예를 들면 슬램넝크 같은 경우도 중섭이 반응이 빠르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도 이제 원바로 같은 경우도 일섭이 반응이 빠른가 이제 도입이 빠른가 뭐 이런 부분 좀 궁금하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일섭이 도입이 빨라서 이미 일섭에서는 카이도와 이 오뎅이 나왔는가 그러한 떡밥인 것인가 아니면은 저번에 막 여러가지 캐릭터 공개됐을 때 떡밥이 나왔을 때처럼 개발자들이 실수를 흘렸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일섭이 반응이 더 빠른 것인가 도입과 반응 이런 것들이 더 빠른 것인지 한섭이 조금 늦는 그러니까 슬램넝크가 중섭이 빠르고 한국서브의 도입이 늦듯 뭐 이런 느낌인가 뭐 이런 거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쵸? 일섭 한번 다운해볼까요? 편한대로 하십시오 일섭 다운 가능하니?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섭이 도입이 빨라서 요런 떡밥이 놔두는 것인가 아니면 개발 단계에 있던 떡밥을 이쪽으로 풀러낸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여러분 좀 기대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두 가지 캐릭터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카이도우가 각성한 형태로 해서 용으로 변신해서 브로브레스를 쓴다 이렇게 드레이크의 형태로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아예 용 카이도우로 나온다는 부분은 조금 예상밖의 부분이다 라는 생각 보스전 보고도 사실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은 제 예상과는 조금 빗나간 부분인데 이렇게 그대로 나올까 애매하기도 합니다 혜정모상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오뎅은 분명히 나온다 오뎅은 나올 확률 거의 99.9% 그리고 어떻게 나온다? 와노쿠니 캠페인으로 5단계 스텝업으로 나올 확률 매우 높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저 나올 확률 적습니다 여러분 로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투한 모습이 단일도 메타에서도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로저가 지금 나오겠습니까? 로저는 정말 가능성 떨어지는 이야기고 왜냐면 요런 떡밥조차 없잖아 로저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능성 낮은 이야기입니다 로저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 영웅거프 가능성 있다 원수 아카이누 가능성 있다 네 요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오뎅은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어서 저는 오뎅은 거르고 최대한 이 용카이도 바라보고 가야겠죠 그렇게 좀